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오늘 캐스트에서는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 하프모의를 개강했다라는 알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1, 2, 3, 4, 5, 6, 7, 8, 6, 5 번호가 뭐냐면 2점, 쉬운 3점, 어려운 3점, 쉬운 4점 그리고 뭐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지? 어제도 이렇게 1번에서 30번까지의 문항들 중에 가장 풀모의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13, 14, 15, 20, 21, 22 주요 6문항이 될 거야. 여기를 잘 풀고 지나가야지만 선택 과목에서 여유 있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길목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저 6문제를 극복해보자. 어차피 핵심은 주요 6문항이다. 라는 것, 이 6문항과 정면승부를 한번 벌여보자. 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원수트 스팟 주요 6문항 하프모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6문항 정면승부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는 6평 반영 시즌1 그리고 9평 이후 시즌2로 두 번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자, 시즌1의 교제입고가 8월 2일 금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교제가 입고되고 개강과 동시에 완강이 됩니다. 이미 강의가 모두 촬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3회에 해당하는 교제입고 개강, 완강이 하루 만에 끝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풀어보시고 강의 듣고 복습하시고 공부하셔라 라는 뜻이에요. 자, 팁이 뭐냐면 선생님 지금 스튜디오에 촬영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지금 이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고 바로 찍는 거예요. 밖에서 유경조교가 만들어 준 건데 팁이 뭐냐 한번 볼게요.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 시즌1 3회분과 파이널 천우신조 모의고사 시즌1 2회분, 토탈 5회분을 공부하시면 어차피 풀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그 6문제가 핵심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도 그 마지막 6문제를 분석하는 데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우리가 제작하는 데에도 사실은 그 6문제를 제작하는 데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그러니까 다른 문제 다 버리고 주요 6문항만으로 만들어진 하프 모의 3개가 사실은 풀모의고사 3개를 풀면서 여전히 마지막 6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분석하지 않으면서 아는 것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풀모의 5개를 푼 효과를 줄 거다. 이런 게 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5회 모의고사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시즌2도 마찬가지. 시즌2는 우리 천우신조가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의 트렌드 그리고 클래식한 모든 걸 다 담아서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7회 토탈 7회 모의고사 효과를 볼 거다라고 해놨네요. 이게 여러분들도 풀모의고사를 풀어보면 마지막 6문제까지는 사실은 분석조차도 끝까지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 실전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한두 문제를 남겨놓고 물론 완벽하게 푸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는 선호 문제 대여선 문제를 남겨놓고 채점을 하고 분석을 할 때도 아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워서 분석조차 어려워 힘들어 분석조차 남겨놓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니까 계속 아는 것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요. 풀모의고사에 드리는 시간 중에 저 주요 6문항 외의 공통문항들을 푸는 것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겨내야 되는 그 부분을 계속 부딪혀서 껄끄러운 것에 계속 부딪혀서 이겨내게 하는 연습을 시키기에는 다른 게 없어야 된다. 앞에 거 풀리는 거에 위로받지 마시고 그거 다 치운 딱 알맹이 6개만 가지고 한번 테스트 보셔라. 그리고 그걸 결국은 끝까지 분석하고 채화시키고 극복해라. 그 힘든 그 과정을 겪어야 그 쓴맛을 겪어야지만 단맛이 온다라는 고진감례와 관련된 하여튼 가장 여러분들의 약점을 마지막으로 채워줄 마지막 하프모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팁이었고 시즌1,2 봉투모의고사로 제공이 됩니다. 시즌1 안에 있는 교재 구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3개의 하프모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간을 사람에 따라서는 40분, 좀 길게는 60분까지 6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틀린 거 채점하고 틀린 걸 받아들이고 현장에서도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의 평균은 높지 않아요. 매번 상처를 받으면서도 매번 이만큼씩 배우고 가는 거야. 매번 한 회지만 시험 본 보기 전 자신과 시험 본 후 자신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그 다음 주에 또 도전 또 도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스팟 모의고사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40분 잡아서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목표는 40분이었겠지만 50분, 60분 정도 시간을 잡고 시간 안에 한번 다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보시고 강의 듣고 손해설, 해설이 손글씨로 들어있으니 참고하시고 그리고 익숙이를 통해서 정말 내 손에서 문제가 읽혀서 풀려서 정답이 나오는지 끝까지 확인하시고 절대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게끔 테스트 보고 채점하고 강의 듣고 손해설로 디테일까지 모두 확인하고 연습장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진짜 스르륵 풀린다. 아 이게 수학 전화의 소통이구나 이게 개념으로 이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낸다라는 개념적 접근이구나 못할 게 없구나 모든 문제가 다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 문제를 연습장에 연습하시고 마지막으로 익숙이에 여기에 테스트 3회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다시 한번 3세트, 3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지를 2세트 받는 거죠 익숙이를 30분에서 35분 정도 시간 재고 오늘 1회 푸셨으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다 그래서 30분에서 35분 시간 안에 다시 한번 6문제 도전 이젠 정말 깔끔하게 풀렸는지 확인 그러지 못해? 그러면 다시 또 강의해서 확인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재화시키기를 바랄게요 자 이 안에는 방금 했던 그 안에는 수학적 기납법 3차, 4차 함수에 대한 마지막 분석 미분계수, 미분 가능성 기니딘 문항에 대한 판별 이런 진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마지막 것들에 대한 반복 연습이거든요 훈련이야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정말 아 할 수 있겠네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단 단 강의마다 첨부 파일이 올라가 있을 거고 강의 바로 옆에 첨부 파일이 있을 거고 선생님이 하프모위나 풀모위 모두 지금까지 레퍼런스를 제공했는데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레퍼런스가 올라가 있을 거야 내가 13번을 틀렸다면 13번을 보완할 수 있는 틀린 이유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겠죠 개념이 약한지 개념 부분에 좌표를 찍어놨으니 개념 에센스의 몇 강 몇 분을 봐라 라고 좌표 찍어놨으니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개념 에센스는 너무 헌한데 그래도 빠르게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기출 100선이나 50선의 냠냠 개념 한 판 압축 정리하는 안에 이 압축 개념을 보면 되라는 좌표도 찍혀 있어 개념에 대한 레퍼런스도 있고 또는 이와 관련 기출을 풀어보고 싶다 기출에 대한 레퍼런스도 들어 있어 여러분들이 혼자 기출을 풀었을 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일한 관점으로 동일한 접근으로 문제를 푸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에센스나 기출 100선 50선에 들어 있는 문항들을 통해서 선생님의 해설이 있는 문항들을 통해서 같은 접근으로 기출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레퍼런스까지 활용해서 한 회의 모의고사지만 완전히 내 것으로 채워야 됐는지 익숙해 풀어보시고 레퍼런스에 들어 있는 개념과 기출까지 완벽하게 해내면 사실은 이 한 회에 들어 있는 여섯 문제를 공부함으로써 정말 많이 성장할 거예요 정말 다른 모습을 지닐 거예요 우리가 시즌3의 현장에서 이러한 실전 연습을 함으로써 4등급도 1등급이 되는 그런 어떤 효과들은 개념 에센스를 탄탄하게 누적 복습하고 기출 100선 50선으로 기출에 대한 분석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러한 기출의 연장선에 있는 신유형까지 들어 있는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되는 이러한 문항들에 대한 매주 연습 그런 것들이 통합됨으로써 성적으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온라인 여러분들도 함께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주는 풀모의고사가 아닌 테마별로 주제를 넣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주는 문항들을 하품호위로 구성한 거기 때문에 정말 나는 수학적 기납법 극복하고 싶어 3,4차 함수 그래프의 마지막 정말 이제는 이겨내고 싶어 정말 13분 14분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울렁증 그거 이제 극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수원 수트 스팟을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많은 회차를 만들어 주고 싶지만 정말 한 회 한 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융문항이기 때문에 일단 3회로 만족하시고 시즌2 또다시 나타날 3회를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유경교우랑 같이 직접 제작한 이 포스터를 통해서 한번 짧게나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포스터가 있어요 우리 수원 수트 스팟 모의고사의 시즌1 시즌2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포스터를 선택을 했는데 시즌1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 포스터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딱 수원 수트 스팟의 컨셉이야 본질은 다 좋은 본질이 되는 하나로 연결이 되는 수능에서 만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인데 진짜 수능처럼 좋은 문제 그리고 와 이렇게까지 케이스를 나눠서 세워야 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쁜 문제 와 이런 본질을 이런 식으로도 물어봐 이상한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스팟에서 3회에 걸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약간씩 다른 컨셉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어떤 건 되게 어렵고 어떤 건 풀만한데 표현들이 독특하고 어떤 건 클래식한데 또 어떤 건 트렌디하고 이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 모든 걸 겪어내셔라 이게 시즌1의 컨셉이고 시즌2는 수원 수트 스팟을 풀면 수원 수트 스팟의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을 느낄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다니 이렇게까지 많이 틀리게 하다니 아 뭐야 라는 느낌이 들 거야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까지 많이 배울 수가 있다니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다니 라는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은 있지만 사랑을 하는 시즌2는 되게 옛날 영화인데 이거는 정말 뭐 선생님 옛날 사람이야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옛날 영화라 포스터를 봤는데 선생님도 이 포스터 처음 보는 포스터였어요 아마 흔히 어디선가 티어 한 번쯤 어디선가 응용이 되는 그걸 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아마 할머니들 세대에서 할머니분들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할머니 보다 더 오래된 옛날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미워도 다시 세 번 이게 사실 영화 포스터 제목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인데 미워도 다시 세 번만 해보자 이 수원수트 스팟이 미웠지만 나를 성장시킨 내가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스팟을 시즌2에 다시 한 번 해보자 해서 미워도 다시 세 번 이렇게 재미있게 또 여러분들과 한 번 웃으면서 이 캐스트를 끝내고 싶었는데 편집 당할 수도 있으니 아 그럼 너무 어떡하지 아쉽다 저 포스터가 재밌네 포스터 자체가 재밌거든요 그랬는데 그렸는데 이게 딱 영화 컨셉이 뭔지 알겠죠 딱 봐도 너무 이 촉촉한 눈망울까지 우리 유경조교가 그림도 잘 그리잖아요 그림을 딱 그려놨어 이렇게 이게 사실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수트 스팟을 개강했음을 알림으로써 이번 캐스트는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조금 열심히 과열차게 달리기 위해 사실은 매주 금요일날 캐스트가 업로드 됐었는데 최근에 수요일 캐스트 수다 캐스트가 많이 올라갔죠 이번 주부터는 선생님이 힘이 닿는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겠다 쫙쫙 여러분들을 끌고 달려갈 때 지치지 말고 선생님 손잡고 함께 끌려오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주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캐스트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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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